네, 장기화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어서 듣고 왔습니다. 네, 돌발 퀴즈가 나갔었죠. 우리 현진영씨가, 나는 참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얼굴도 천의 얼굴이고, 그때 막 우리 대답하는 거,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해 주시고.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언제 또 라이브에 모셔서 정말 진가, 재즈 힙합이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맛을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은 살이 빠졌을 때는 이분과 닮았다고 했죠? 네. 하정우씨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서 봤잖아요. 지금 빠져있잖아요. 얼굴에 있더라니까. 느낌이 비슷한 게 있어요. 있어, 있어. 너무 예뻐.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9193님, 하정우. 송은이, 김숙씨, 올해는 하정우처럼 훈남 만나길 기도할게요. 아우, 브라보.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아요? 네. 8956님, 하정우요. 오늘 엄마, 아빠 29년, 아, 저 뭐라고 해야 되죠? 29주년? 29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때도 토요일이었고, 오늘처럼 엄청 추웠다고 해요. 엄마, 아빠 지금처럼 행복하세요. 네. 29주년. 아이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전환석님, 하정우. 하정우는 전대? 왜요? 무슨... 뭐죠? 아, 요새 그거 뭐 이렇게 친구들 이름을 배우로 바꿔놓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아, 예. 4456님, 하정우. 저희 신랑도 하정우씨 닮았어요. 먹방만녀. 네. 얼굴이 아니고 먹방만녀. 탕수육과 김을 맛있게 드시는 모양입니다. 아유, 그렇게 잘 먹는 남자가 멋있어. 멋있어요. 깨작깨작한 남자보다는. 맞아요, 맞아요. 895님, 설마 하정우? 맨날 팟캐스트만 듣다가 처음 생방 들으면서 인증 문자 보내요. 네. 아유, 새싹식구군요, 새싹. 맞습니다. 네. 우리 9193님, 8956님, 전환석님, 4456님, 1895님에게 친환경 스웨덴 행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밖의 오답으로요. 네. 김준현 있었고요. 황정민 있었고요. 김구라 있었고요. 백종원 기타 등등. 잠시만, 황정민씨는 좀 닮았는데? 아닌가? 아니, 눈매는 좀 아닌 것 같고. 예, 좀 아닌 것 같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현정님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티켓비 마련하기 위해서 전단지 알바하고 왔어요. 너무 추웠어요. 밖에 나가는 순간 끝납니다. 사랑합니다, 예쁜 언니들 하셨네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진짜. 아유, 누구 가수 콘서트지? 그러게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현정님. 추운 얼굴에 피부가 많이 바람도 맞고 하셨을 텐데 마스크팩 하십시오. 선물로 드릴게요. 예쁘게 하고 콘서트장 가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의 끝곡은요. 노라 존스의 Baby It's Cold Outside 준비했습니다. 네. 이놈을 들으시고 저희는 내일 올게요. 내일도 놀러오세요. 안녕하십시오.